이번에는 여러분의 예상을 깨는 아주 놀라운 마술을 보여줄게 합니다. 저는 이 상자에 아끼는 마술을 보여줄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마술을 보여줄게 합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깨는 아주 놀라운 마술을 보여줄게 하겠습니다. 아 또 카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예상을 깨는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무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공무줄들이 있고요. 몇 가지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직접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감이 다른가요? 네. 또 질감이 다른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전자 안자네요. 전자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요? 네. 이 공무줄은 쉽게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공무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공무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공무줄은 슈퍼에서 산 겁니다. 출생의 대미입니다. 네. 자 일단 또 팔을 걷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에 또 소매에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문제 많아서 팔을 걷고 죄송합니다. 살이 쪄습니다. 단거죠. 잘. 네. 자 여기 공무줄이 있습니다. 자 이 공무줄로 한번 마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무너지는 마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무줄이 있고 이 공무줄을 한번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무줄을 끊어진 뒤에 손 안에 넣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비벼주세요. 이 순간 공무줄 변화가 그래서 분명히 공무줄이 끊어지는 순간을 모두가 확인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 공무줄은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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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제 양쪽 끝과 끝을 양쪽 끝과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로 이 공무줄은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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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감없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관객님들 박수 안신들 어르신 그래서 여기 지금 공무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기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무줄 아까 다 확인했던 하나의 고무줄 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줄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고무줄은 양쪽으로 그리고 이 뒤쪽으로 위아래도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푹 불러주게 되면 이 순간 고무줄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무줄은 천천히 천천히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그렇지만 또 마술사 현안에서 하면 또 뭔가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직접 관객분에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고무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천천히 바다시피제 하나는 누구야? mold 하나 어디 갔어? 새 신기한 식사 magang 고무줄으로 마술을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께서 또 마술을 도와주셨는데 선물로 저희가 잠시... 선물로 마술더구 선물로 드리고 마술더구 선물 마술더구로 마술더구 마술더구 선물 네, 선생님께 금방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아무래도 박수 치거나 하기가 좀 힘들겠다. 되게 여러명이 있으면서 조용한 공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오늘 출박기 끝났어요? 네,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제가 앞쪽에 나와서 관객분들과 함께 마술을 했지만 이번에는 관객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한번 마술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커플분들을 모셔서 마술을 하는데 뱀인 것 같아요. 안 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 분들은 같이 많이 함께 하셨으니까 두 분께서 한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분께 더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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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동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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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או 동전 박스 동전 박스 동전 박스 자 이제 두개를 만들어 줍니다 ㅋㅋ 자 이제 두개를 만들어 줍니다 OOO 자 그러면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고 나면 역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그러나 마술 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술의 비밀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동전들 중에서 하나의 동전이 마술 동전입니다. 그래서 마술 트릭이 있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전을 이동시키는 역할입니다. 선생님, 이 네 개의 동전 중에서 어떤 게 특이해 주신가요? 똑같은 동전이 없으신가요? 아, 두 번째. 아,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이 동전이 맞습니다. 어떻게 맞히셨어요? 어떤 게 달라졌죠? 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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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종일 실컷. 이 동전, 사실 특이한 점은 뭐냐. 이 동전이 살짝 큽니다. 아, 못 느끼셨어요? 이게 띄워놓으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동전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걸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마술 동전은 크고 나머지 동전은 작습니다. 일반적인 동전은. 그래서 대부분 압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이 동전은 크고 보시면 이 동전은 작습니다. 그래서 마술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마술 동전이잖아요. 제가 이 동전을 잡아서 푹 부러지게 되면 동전이 사라지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나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동전을 잡아서 여기서 푹 부러지게 되면 사라지고. 그런데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제가 주문이. 제가 주문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전이 원하는 곳에 동전이 사이즈가 크다고 하죠. 역시 박수는 없죠. 네. 여태까지 이렇게 동전으로 하는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원래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술을 보여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술은 좀 특별한 마술이에요. 오오오. 뭐죠? 야유 하시는군요. 네. 마지막 마술은 좀 신기한 마술이에요. 네. 마술사들. 네. 네. 마술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가지 있으신가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말 좀 해주시겠어요? 잠깐만 말해도 되겠어요? 네. 마술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마술사의 모자. 네. 마술사의 모자. 그리고 지팡이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마술은. 마술사의 모자와.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마술을 보여줍니다. 이번 마술의 탐험은. 마술 지팡이의 놀라운 마법의 힘. 더 파워. 오오. 지팡이. 뭐지? 네.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 지팡이를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마술 지팡이 말고. 또 이 안에는 손수관이 있습니다. 손수관이 두 장이 있는데. 이 손수관 두 장을 가지고 한번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손수관과 하얀색 손수관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손수관을 잡아서. 손수관을 손 안에 넣어주세요. 손수관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지팡이가 한번 축혀주게 되는 이 순간 마술이 나와요. 그래서 손수관은 사라진게 아니라. 근데 사라진게 아니라. 사실은 호공에 떠있어. 선명히 떠있어. 그래서 착한 사람한테 이게 보이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여요? 네. 자. 이 손수관을 다시 잡아서. 한번 다시 축혀주게 됩니다. 이 순간 다시 손수관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오오. 어떻게 하면 뭐야? 네. 다시. 다시. 이 손수관을 다시 잡아서. 이번에는 관객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한번 이거 붙여주시겠어요? 잘 붙여주세요. 잘 붙여주세요. 잘 붙여주세요. 잘 붙여주세요. 사라진 손수관은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얀색 손수관 안에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하얀색 손수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 손수관을 열어주세요. 이 안에. 약간의 붉은 빛을 따라가면서. 하얀색 손수관 안에. 여기.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술이거든요. 마지막 마술이니까. 이 정도는 신기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술이니까. 아주 신기한 마술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마술입니다. 아주 완벽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술은 마지막으로 마술을 완벽한 마술을 주겠습니다. 손수건은 이 안에 넣어주세요. 천천히 손수건이 들어가는 장면을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손수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다같이 크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크게 외쳐주시겠어요? 다같이 하나 둘 셋 외쳐주시면 놀란 마술이 일어납니다. 다같이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마술이 일어납니다. 손수건은 완벽합니다. 이 안에 넣어주세요. 손수건을 펼쳤을 때 손수건이 사라진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팀박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유가 천천히 손수건이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수건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손수건이 아니야? 손수건이 들어가는 장면을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여러분의 기억은 1분 정도 돌아갑니다. 레드선 여러분, 마지막 마술이 손수건이 들어가는 장면을 모두가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손수건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이 들어가는 장면을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수건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아, 그대로 있는데요. 손수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손수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확인해보면 이 순간 손수건이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장이 아니에요. 입장이 아닙니다.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즐겨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같이 함께하는 공연 1m 마술 공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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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